안녕하세요 엠비치 아카데미 입니다. 오늘도 로직프로엑스 10.3.2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번 시간에 배워볼 내용은요 변경된 애플룹입니다. 자 이쪽을 보시게 되면 애플룹이 약간 이런식으로 변경이 됐어요. 자 보시게 되면 인스트루먼트별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장르별로 예를 들면 힙합에 관련된 것들 아니면 하우스에 관련된 것들 이런식으로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회색빛으로 되어 있는 것은요 애플룹을 다운을 받지 않은 거예요.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회색으로 보인다면 다운을 다시 다 받아주셔야 되겠습니다. 자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인스트루먼트에 가셔서 지금은 좁혀져서 덜 나온 건데요. 자 이렇게 넓혀 주시게 되면 전체를 다 보실 수가 있어요.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렇게 컬럼별로도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.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서치의 기능이 있어서 자 이쪽에 예를 들면 퀵이다. 자 그러면 이렇게 퀵과 관련된 여러가지 애플룹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자 X를 눌러서 닫아주시고요. 자 좋습니다. 이번에는 이쪽을 보시게 되면 룹X에 올 장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? 자 여기를 가보시게 되면은 자 중앙에 드러머라고 있습니다. 자 만약에 이 드러머가 보이지 않는 분은 자 리인덱스를 통해서 세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. 자 드러머로 가보시게 되면은 자 이번에는 드러머 애플룹이 새롭게 생겼습니다. 자 굉장히 효율적으로 여러분께서 리듬을 만드실 수 있는 좋은 애플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를 누르시면 오디션이 가능합니다. 그죠? 자 그 다음에 얘를 그대로 여기에다가 드래그만 해주시게 되면은 자 보시다시피 자동적으로 드러머 트랙이 생성이 되면서 똑같이 연결이 되겠습니다. 자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들어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. 자 그리고 드러머도 변경할 수 있고 프리셋도 변경할 수 있고 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. 자 이해가 되셨죠? 자 그 다음에 이 애플룹을 부르는 방식은 세 가지를 또 보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 자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에서 부르시게 되면 드러머 트랙으로 연결이 되겠어요. 자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좀 확대를 해서 보고 자 오디오 트랙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. 자 그 상태에서 자 이렇게 부르게 되면은 자 보시다시피 오디오 파일로 오게 되겠습니다. 자 이해가 되셨죠?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인스트루먼트 트랙 자 만들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를 여기에다가 불러줄게요. 자 그랬더니만 미디 파일로 오는 것을 또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. 자 그리고 자동적으로 드럼 킷으로 연결이 되는데요. 자 이때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거를 일렉트로닉으로 바꾼다. 자 훨씬 더 아이디어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?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손쉽게 리듬 메이킹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생겼습니다. 좋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